Q. 자 팬카이브 감사드립니다. 시선한 조합이죠, 맞습니다. 똥인은 뭐야 또? 총별병석 몇개 받았는지 확인하자고. 그런걸 확인하고 또 채우고 그러나! 중간점검. 3, 2, 1 똥인해서 선물 받은 개수 확인해가지고 몇개 받았나. 시청자분이랑 같이 확인하고! 똥인 해달라구요? 근데 니는 18필? 18필 20자리 중에 19자리가 공석이야. 니가 제일 잘하는 게 사생활을 공개 안 하잖아 빠르 형님은 내 마음은 케이스지 빠르 형님은 늘 말씀하는 게 니는 내 때문에 잘 됐다 그 말 안 했는데 나비닭 공개하고 나서 진짜 별의별 다 따놨어 아 진짜? 자기보다 조자 타니까 쏠 필요 없다 나는 300평 짜리 집 공개했는데? 차도 알파리 없고 알파리도 아이파리 보다 비쌌는데 니 같은 경우엔 여자들이 많이 쏘잖아 나 형님들도 많이 쏘고 그러니까 너 어떻게든 인맥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그렇지 주변에 여자가 많으니까 형님들 같은 경우엔 니 인맥 만들어가지고 여자 꼬시기 위해서 접근하는 거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엔 어떻게든 니 물어가지고 결혼 한번 해볼라고 뭐야 그거? 어? 그냥 뭐 포항 쪽에만 쓰면 고대한 클래스 볼 수 있으니까 이 새끼는 탈비제이다 아 한번 잡으면 지르겠다 인생 한번 바꿔보자 그래가지고 접근하는 거지 뭐 아유 그렇구나 그냥 거의 거의 저쪽급이지 뭐 저쪽급이야 아 진짜 로이조는 진짜 말빨은 진짜 아유 아니야 근데 BJ들의 BJ가 로이조예요 진짜 왜냐면 바닥부터 자기 운가 올라와서 혼자서 존나 땡땡하게 이렇게 큰 BJ라가지고 아 K가 이런 식으로 말해주니까 또 하나 또 답답받아친다면은 K가 대단한 BJ이죠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러면 불구하고 BJ로 자기 스스로 도전했다는 거 많은 팬들을 형성했다는 거 자체가 대단한 친구입니다 방송을 즐기잖아 스스로 그러니까 매번 좀 많이 펴지는 거잖아 디스 같은 거 그렇지 이 같은 새끼는 방송하면 안 돼 하하하하하하 존나 부럽네 진짜 내가 제일 진짜 비교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군 줄 아냐? 로이키 와아아아 지반 좋고 세바 목소리 좋고 누나 팬들 존나게 많고 딱 니 같은 게 싫어한단 말이야 로이키 진짜 다 가진 사람 BJ 중에 니가 제일 작아졌지 난 캠져도 되고 키가 작아 니 키도 좀 되고 얼굴 반반하면서 말빨도 되고 여자야 니 존나게 많이 알고 와 별풍초너 많이 터지고 폐아파 죽겠네 하하하하하하 아 말하다 보니까 자기감든다 하하하하하하 로이조 같은 경우엔 다 명품 입고다 이제 아아! 디스케어드의 위에도 톰브라운 왜 그런 줄 알아? 자기 방어야? 이렇게 안 입으면 씨박에